전북은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곳입니다. 고창, 완주, 전주에선 마한이 번성했고 익산은 백제왕실과 깊게 관련되며 장수는 가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이런 지리학 조건으로 전북은 백제와 마한과 가야문화가 융합된 용광로였습니다. 마한의 한 소국이었던 백제가 왕국으로 성장하면서 마한은 전북에서 5, 6세기에 독특한 문화를 꼽히었습니다. 그리고 익산의 미륵사지, 왕국리 위적들은 백제문화의 완숙을 알립니다. 또 남원의 6세기 가야무덤에서는 유리와 은제구슬이 나왔습니다. 이 가야 유물들은 백제무령왕의 유물과 같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토착 마한 문화, 새로 뿌리내린 백제문화, 남쪽 가야문화가 전북에서 조화를 이루고 화려하게 융합되었습니다. 고대 전북은 진정 문화의 소통이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토착 마한 문화의 소통이 활발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토착 마한 문화의 소통은 감사합니다.